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들을 연속으로 2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해볼건데요. 오늘은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 그리고 우리가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예까지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마이크를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있는 애 중에 이 친구, 이 친구의 주인공이 되겠죠. 440입니다. 이 루잇이라는 브랜드, 저희가 저번에 인터페이스를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루잇을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거긴 하지만 사실은 루잇의 대표 모델들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진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회사고 마이크의 명가로 많은 상들을 수상을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을 한 회사가 한 12년, 13년째 지금 됐잖아요. 많은 상을 수상을 하면서 마이크의 명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스트리밍 전용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그냥 오디오기기 전문회사인가 보다 가봤더니 없어, 인터페이스가. 다 마이크예요. 마이크만 있어요. 마이크만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루잇의 LCT 440 퓨어와 LCT 540S 서브제로 마이크를 연속으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지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마이크로폰. 그리고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마이크로폰. 스튜디오 레코딩용 보면은 뭐 18만원짜리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하는 LCT 440 퓨어 32만원. 그리고 오늘은 540 서브제로 75만원. 그리고 640 하면 98만원. 이야, 118만원. 188만원. 이거 되게 뭔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LCT 940. 이거는 완전 하이엔드 될 것 같은데. 188만원짜리까지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레코딩용 라이브 사운드 보면은 또 9만 8천원짜리에서부터 또 이렇게 드럼 녹음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션. 겹쳐있는 것들도 있고요. 컨퍼런스, 악세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240, 440PO 이런 데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에도 있고 스튜디오 레코딩에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사운드에도 140이에요. 여기도 뭐 140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완전히 다 다른 마이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카테고리별로 겹치는 모델들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버더더스 들어가서 보시면 딱히 별 그게 없어요. 딱히 뭐가 없어서. 아티스트는 한번 볼까요? 아까 안 들어가 봤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포부만 적겠습니다. 포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 밑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미션은. 아, 밑에 오니까 좀 나오네요. 어, 브라이언 컬버슨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티스트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여기 어버더스에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어가지고 서포트, 다운로드 이런 데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드라이브 같은 거 다운받드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게 다네요. 여기서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디스트리뷰터 딱 들어가 보면은 밑에 South Korea의 공식 수입처 여기 나와 있죠. 짜잔. 여기. Sound & Co. Sound & Music Co. 그죠? Sound & Music이 이렇게 공식 수입처로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버즈비 사이트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식 수입처인 이 Sound & Music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2만원입니다. LCT 440 퓨어 네. 가격이 아까 저기 보면은 이제 루잇에서 지금 이 440 모델은 아니지만 또 아까 4421이라는 모델가 있었는데 4421이랑 440이 이제 어떻게 보면 214와 약간 가격대가 살짝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그 시리즈 안에서 좀 비교될 사양으로 체크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40은 2018년도 뮤직테크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40은 서브제로 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친구 다음 시간에 이 친구 얘는 2018년 퓨처뮤직 플래티넘 어워드를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또 640은 또 2018년 뮤직매스에서 레코딩 하드웨어 부분을 수상을 해서 440, 540, 640은 그냥 여기에서 가장 히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940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일 잘나가고 인기가 있으면서 상까지 받았던 영역대는 440, 540, 640까지. 슈어로 치면 SM5758이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3대장이 딱 포지내는 이 가격대에 믿고 쓰는 마이크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상 받은 마이크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32만원짜리 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평점이 되게 좋아요. 보니까 평점도 좋고 다들 가성비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순수한 사운드 말 그대로 이름의 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순수한 소리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인치 트루컨덴서 캡슐 그리고 보컬 어쿠스틱 기타 앰프 드럼 퍼커션 모든 악기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그네틱 팝필터가 있고 또 그냥 솜으로 된 팝필터도 있는데 가서 보고 올게요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쇼 마운터 마그네틱 팝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얘도 쓰실 수 있고 얘도 쓰실 수 있고 네 어디 갔죠? 여기시죠 여기. 그리고 스펙을 한 번 살펴볼게요. 컨덴서고 그리고 카디오이드 단일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40dB고요. 드럼에도 사용하고 어디에도 사용해도 좋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310g. 그리고 테크 그래프를 보면은 하이띠욕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540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뭐 한 2km 대역에서부터 위로 툭툭툭 치고 올라오는 그 느낌이 일사의 대체지로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폴라 패턴 확인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이거 뭐 저희들이 따로 들려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운드 샘플들 유튜브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만능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뭐 지금 주는 신뢰도가 이걸 한 유저들한테 굉장히 두터운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엄청 엄청 평점이 좋고 평가 자체도 되게 호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럼 바로 왜가 아니랑 박스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LCT 440 퓨어입니다. 한번 까볼까요? 네 자 이렇게 까면은 여기에 관련된 퀵 가이드 이거 케이스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닐에 꽁꽁 쌓인 440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이어 프레임이 안에 시원하게 보이는 디자인이죠. 되게 일단 마이크가 멋져요. 돈 쓴 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런 디자인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쇽 마운트와 이렇게 천으로도 이거 한번 끼워주시죠. 오 좋네 아 저는 이거를 좀 같이 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팝필터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팝필터를 쓰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마그네틱 팝필터가 있어서 근데 또 간지가 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끼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끼우는 거지? 오! 그래서 마그네틱 팝필터구나. 이게 자석으로 붙는다고 아 어디가 마그네틱인가 했더니 여기 붙는 거구나. 아 좋다 이거 이게 맘에 드네. 그러니까 이게 간지네. 아니 안 그래도 이게 같이 동봉되는 게 너무 딱 맞으니까 이거 이거 좋은데? 32만원 이거 싸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좋다. 싸다 진짜. 이거 봐 이거. 떨까 봐. 어. 아 이거 이거다. 오씨. 자 이 합체 완성된 모습. 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까지 다 해. 다 해? 다 해 이렇게. 풀. 풀템. 그러면 진짜 풀템.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지금 거친 바람에도 굴하지 않지. 이거 진짜 50만원이라도 해도 되겠다. 자 440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자 440은 지금 저희가 보고 왔는데 종이박스에 제공이 되는데 540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기 가방 같은 거에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물론 440에도 줄 걸 다 주기 때문에 전혀 뭐 불만은 없고 32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안에 들어있는 거는 실한 거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걸 다 주니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저는 뭐 디자인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뻐요. 예뻐. 이 안에 다이어프렘도 그 녹색이 살짝 밖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마그네틱 이렇게 팝필트 해놨을 때 그 구성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마이크를 샀을 때 우리가 외관 쪽으로 오는 그 가격 투자비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 없죠. 내가 좀 돈을 썼다라는 느낌은 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사운드적인 걸 리뷰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구매를 하시고 나서 그런 감정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요소를 잘 채워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런 걸 많이 채워주는 게 또 그 꿀벌 꿀벌. 꿀벌. 벌벌 마이크 이런 거. 벌꾸리 마이크.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샀을 때의 그런 그렇죠. 묘한 만족감을 채워주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를 214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늘 듣는 거니까 214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440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시험곡 질풍 가도. 질풍 가도를 저희가 그때 너무 세게 한번 질러놨더니 더 이상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질풍 가도는 저희가 2i2 세트할 때 신나게 한번 불러봤고요. 오늘은 한오타브 나아쳐서 발라드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440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생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김은천 코러스를 잘 들어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우리가 사실 214가 고가격 때 항상 214를 좀 제껴버리는 마이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쉽지가 않았고 제께려면 좀 더 위로 가야 되거나 조금 더 가격을 줘야 되거나 항상 이랬었는데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이 비빌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더 좋다라는 평가도 받겠다라는 마이크가 루이십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214를 넘어간다는 느낌을 주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214의 태생적인 특징 자체가 하이가 센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이가 안 튀어나오면 약간 좀 덜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직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214보다 좋다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440은 파형의 크기가 비슷했는데 어떤 미들에서 오는 이 수음력 그러니까 이 코어의 힘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섞어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기타는 어떻고 보컬은 어떤지 그 두 개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40으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기타 사운드입니다. 기타 사운드입니다. 기타 사운드 이게 밑에가 되게 든든하게 힘있게 딱 받쳐주는 느낌 하체가 튼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하이가 또 없지도 않아. 하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이를 조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 214에서 로우 두는 것도 되게 느낌 좋아요. 맞아요. 아 이게 사실 다르긴 하거든요. 다르긴 한데 이 기타는 개인적으로는 214가 더 좋네요. 네. 생동감이 좀 있고 물론 만들면 만들어도 되고 색깔이라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440은 이런 좀 부담스럽게 올 수도 있겠다. 물론 쳐내면 되는 영역이긴 해요. 그 로우 영역이. 맞아요. 중점이 되게 풍성하게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보컬도 역시 지금 보면 파형의 크기가 거의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좀 뉘앙스 차이가 난다면 이거지. EQ 대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14부터 듣기 시작해서 440으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품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오 거의 흡사하면서도 그러니까 214가 이렇게 돼 있다면 비슷한 뉘앙스와 퀄리티로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그냥 믿을 쪽이 조금 더 따뜻하고 하위 쪽이 살짝 내려오는 정도 아니 이건 정말 괜찮은 퀄리티네요. 그러니까 밀린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아까 기타에서는 제가 약간 214가 좋다라는 게 제 취향이라는 거지 근데 또 보컬 녹음은 오히려 440이 저는 좋네요. 이거 가볼까요? 그러면 214 기타의 440 보컬 갑니다. 반대 조합 이거보다 이게 좋다 여기서 보컬 아이만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좋네 기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게 214가 훨씬 더 받았을 때 그냥 뭐 딱히 안 만져도 좋게 나오는데 보컬은 440이 훨씬 더 따뜻하고 미들로우도 잘 나오고 하위가 잘 치니까 오히려 진짜로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얘가 정말 많네요 애초에 하위 들어서 들어볼게요 네네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바둑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와 오 좋아 아니 이거 좋습니다 440은 지금 이게 아까 32만 원이었나요? 네 와 이거 32만 원 퀄리티 이런 마이크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가격대에 추천할 만한 마이크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얘 진짜 훌륭하네요 괜찮네요 똘똘합니다 얘 214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 영역이 하위 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214로만 자꾸 작업을 하다보면은 점점점 데모가 사운드가 세지고 쏴요 점점점 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사운드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데는 오히려 440이터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하위가 듣기 좋게 나면서 214처럼 너무 들려있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까 기타가 더 좋다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 기타가 우리가 결국에는 녹음을 받아서 이 큐잉을 할 때 하위를 무조건 올리잖아요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우를 컷해버리죠 왜 그 다른 악기랑 부딪히는 영역도 그냥 날려버리고 보컬이 올라왔을 때 그 영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깎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14가 어쿠스틱 기타랑 잘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종을 좀 덜하자 그리고 있는 소리를 좀 더 잘 받자라는 영역이 있는데 440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래를 얹으니까 굉장히 더 풍성이 나니까 우리가 뭐 더 좀 내야 될 땐 내줄 수 있고 왜냐하면 214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위가 부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또 로우가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점이 강한 보컬리스트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숨을 받아낼 수 없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장단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다는 얘기에요 좋아요 되게 좋네요 자 그럼 나레이션 들어보겠습니다 나레이션 들었죠 나레이션은 이제 그 농부 후한 성우 정영석님 목소리로 질풍가도 가사를 그냥 읽어봤어요 아 오셨다 갔나요 네 네 정영석님의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4 바리스타죠 네 이게 214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214 확실히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440입니다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이거 봐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러니까 이게 430이 왜 좋냐면 이거 때문이라니까요 이 로우가 빠곤에 갑자기 근데 시원해 울림이 커서 그런가 근데 소리가 시원하다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이 여기서 오는 징 하는 그 중음의 울림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로우 나왔다는 마이크 치고 하이가 잘 들리는 마이크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잘 없었죠 근데 얘는 하이가 나와주니까 시원하다고 얘도 그러네요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네 한 번도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214고요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여러분 이건 중점이 참 좋네요 정말 440은 여러분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보컬 위주의 사운드를 많이 녹음하셔야 되는 그 방구석 아티스트 중에 뭐 내가 연주는 안 하는데 내가 리드 보컬이고 래퍼다 이겁니다 그건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악기 녹음을 굳이 받을 일이 없으시다면 근데 이게 악기 녹음이 안 좋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더 빨리 기타를 사운드 잡으려면 214가 좀 더 편하다는 거지 이걸로도 얼마든지 만능 마이크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 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기타리스트신가요? 어쿠스틱 기타도 녹음해야 되고 그냥 이거 사세요 편해요 214가 편하실 거예요 편해 편해 어 보컬리스트다 그러면 이거 사세요 조금이라도 목소리 위주인 분은 이거 악기 위주다라고 하면 이거가 정말 초심자때 고민 없이 접근하기 되게 좋은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게 214 대체 가격대에 라이벌 마이크를 찾았다는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 가격대의 대안을 사실 잘 못 못 찾았잖아요 제공해드렸단 말이죠 그래 봐야 딱 나왔었던건 그거였어요 NT2A 정도였는데 NT2A는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214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좀 아쉽지 않아요? 좀 그렇죠 그거 좀 살짝 아쉽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NT2A보다는 440이 좀 더 저는 취향에 더 맞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0만원대의 라이벌을 찾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되게 의미있는 리뷰였습니다 네 440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미리 받아놨는데 오늘은 까지 않은 이 세 번째 줄 540까지 같이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연 또 540국의 상을 받았는가 과연 540은 그러면은 그 중간의 영역대에서 얼마만큼의 가성비를 보여줄 것인가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악기 위주라면 214 보컬 위주라면 440을 선택하십시오 반구석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크기 위주라면 иту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